2차 조사 대상은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 거래자 28명을 찾아냈고 2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특수본에 이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는 이렇고요. 아파트 등 주택과 관련해서는 개발 지구와 인접해 있는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이 거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함께 넘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1차 조사 때는요. 국토부와 LH 직원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20명을 밝혀낸 바 있죠. 이번 2차 조사 결과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담당 직원들입니다. 8780명 가운데 28명을 찾아낸 상태인데 물론 모두 본인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윤평론가님 일단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8700명 정도 되는 가운데 사실 개인정보 미제출 인원까지 합치면은 그건 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건 이게 실명으로 거래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어떤 투기적인 어떤 바람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갖다가 말해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분들 어떻게 보면 실명으로 거래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프로들은 다 차명거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거래라든지 차명거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공직사회의 어떤 부패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어떤 투기적인 거래에 대한 어떤 무감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이 공직자들조차 자신의 실명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비율이 오늘 조사에서만 5% 가까이 드러났다.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사실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127명입니다. 이들 또한 특수보호는 이제 그 자료를 넘겼다라고 오늘 합동조사단은 발표를 했는데 1차 때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게 뭐냐 이 조사 믿을만 하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뭐 지금 윤평론가가 지적해 주셨듯이 진짜 토지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담당하는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이런 뭐 본인 이름으로 투기를 했을까요? 거기서부터 이번에 나온 거는 사실 단순한 토지거래 여부만 확인한 거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직원 명단에다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이렇게 맞춰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투기 의심자가 업무 과정상에서 얻은 정보로 그 부당 예약을 취했는지이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특수보호인이나 어떤 검찰까지도 지금 동원이 된다는 얘기까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뭐 진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내놓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미제주주자는 또 다른 데로 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서 이제 앞으로 진행사항을 지켜볼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의심의 눈치가 있고요. 제가 뭐 우연히 그 2차 신도시 할 때 참여했던 수사관하고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최초의 정보를 누출한 사람을 먼저 수색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퍼뜨렸나 이렇게 해야지 되지 전수조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나오고요. 자기 같으면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거죠. 뭐 이거 등기부등본 보는 건 이거는 기본이고 제일 먼저 묘목상을 가서 거기서 거래한 내역을 갖고 온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 내역을 갖고 오면 그렇다면 이건 딱 전방위로 딱 조여가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것을 퍼치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진짜로 효율적인 수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단계로 가면 조금 더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그런 수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경찰은 이제 LH 직원들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2차 조사 결과 이번 합조단에서 나온 것 외에 청와대에서도 자체 조사 결과 오늘 내놨는데 지난번에 비서관 이상에서는 단 한 명도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행정관 이하 전수조사에서는 투기 의심사례 한 건이 나왔습니다. 역시 특수단으로 지금 이 자료를 넘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들이 주목하는 내용 물론 철저한 수사와 일벌 100개 필요합니다만 또한 우리 사회 더 이상은 이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드놉습니다. 오늘 당정회의가 열렸는데 LH 사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이달 내에 확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사전에 신고해 심사하겠다. 부당 이익이 있다면 이익의 3배에서 5배 환수 조치하겠다. 아울러 신규 택지를 발표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관계 거래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도적으로 부동산 거래 특히 공직자의 경우 전 과정을 촘촘하게 감시해서 다시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못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건데 하지만 일단 이해로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일단 공직자 같은 경우 공무원 수만 100만 명이 넘고 예를 들어 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수백만 명인데 이를 대상으로 모두 관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번에 LH 사태 등등을 보면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물론 여기 근무했던 사람들이 연루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공무원님 일단 규모 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과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로 미끄러지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투기 차단이라든가 이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쪽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2018년도에 공직자윤리법 나왔는 걸 기초로 해서라도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새는 국회 측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법을 지금 만들고 이런 것보다 과연 왜 지금까지 공직자윤리법이 왜 작동이 안 됐는가를 들여다보는 국회가 돼야지 다른 또 법을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 만들어서 진짜로 과잉 입법하는 부분밖에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어디에서 이것이 잘못이 돼서 이런 현상으로 제대로 작동 안 되는지에 대한 아주 촘촘한 조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있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서 실태 조사부터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 불법 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조사 잘못 짚었다. 차명 거래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평론가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이든 합수본이든 집중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 현재 법을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이 물론 있죠. 그건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사실 그 공직자윤리법에도 빠져나가는 공항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직계 좀비속이라고 하더라도 피부양자가 아니면 고지를 갖다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한 3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재산 고지라든지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지금보다 폭넓게 해석을 하고요. 일반 공직자까지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지 거부라든지 아니면 등록 거부의 사유들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새롭게 입법을 한다거나 개정되는 어떤 측면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가야 돼서 이게 비효율적이냐 효율적이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드러났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반드시 털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가족관의 거래 아니면 보는 거래뿐만이 아니라 차명 거래 역시 분명한 대상이 돼야 될 거고 이걸 갖다가 들춰내느냐 못 들춰내느냐가 결국은 이번 조사의 어떤 승패 이걸 갖다가 가늠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 중인데 이 차명 거래를 막을 방법 자체가 없습니까? 차명 거래라는 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밖에 제가 생각하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그런 수사를 갖다가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가령 뭐 어떤 특별한 기간 내에 어떤 그런 수사를 갖다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현재는 사실은 부동산 감독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불법행위 대응방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기껏 몇 십 명이서 이런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사실은 뭐 뒤에 가서 논의가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재산의 70%는 부동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법행위를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상시 어떤 기관도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행법과 제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분명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과 여러 가지 좀 돌아볼 부분이 필요한 내용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번에 농지법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당정회의 등등에서도 농지법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번 LH 사태를 보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불법 투기 확인이 될 때에는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안이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사실 투기로 볼 수 있는 취득 목적 위반되는 그런 어떤 그 판결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법 개정 무엇을 어떻게 만져야 만들지 먼저 평론가님 의견을 좀 주시죠. 사실 뭐 우리가 서울을 조금 벗어나가지고 수도권으로만 나가도 흙 받습니다. 이런 논밭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흙을 받을까. 사실은 기존의 어떤 토지들이 좀 안 좋아서 새로운 흙을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 흙이나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형질 변경이겠죠. 불법 형질 변경. 자기 땅에 어떤 쓰레기를 갖다가 무단 투기하는 것들도 봐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형태로 농지법이 현재 있지만은 사실 지역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어떤 유착 관계 하에서 뭐 농지의 어떤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농업인의 어떤 농지 취득이 사실은 굉장히 쉽죠. 현재 사실은 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취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놨고 또 비농업인이 진짜로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농업 법인 있지 않습니까. 농업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농지를 갖다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도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방식의 어떤 투기들이 성행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농지법의 기존 농지법을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약간 개정을 해가지고 벌칙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왜 농지를 보호하냐 하면 결국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들 어떤 시스템들도 이번 기회에 좀 마련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흙 봤습니다라는 그 광고가 결국은 어떤 그 농지의 형질 변경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이번에 지금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다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모신 우리 최양호 고무님 농지법 전문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농지법을 통해서 사실 소유권 박탈 등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1949년도에 비농민의 농지 취득을 할 수 없는 농지개혁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987년도에 우리 헌법 제정할 때 그때 경제 유전이 빡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 이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진 평론가 얘기했지만 비농민이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제한을 굉장히 장기간 이걸 열어줍니다. 농지법의 목적은 농지가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로 개발로 농지가 이렇게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농민이라는 부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막 예의적으로 열어줘요. 첫째, 상속받으면 농민이 아니라도 됩니다. 10년간, 8년이죠. 8년 이상 농사를 했으면 그다음에 농사를 안 줘도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말농장 해도 됩니다. 대학생들이 체온 농장 해도 갑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소가 들어가서 농지를 취득해도 그거 예의를 줍니다. 이런 것들이 쭉 하다 보니까 됐는데 저는 농지법이 투기 쪽으로 더 안 가게 하는 것은 사실 1996년도 이렇게 나왔을 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는 부분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조금씩 어디에 상위법 또는 다른 연유로 해서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국토계획 및 이동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요.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대 농지를 사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야 되고요. 사실 농림부에 2000년 초반부터는 그게 있었어요.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심사하고 그랬거든요. 2009년도에 그걸 폐지를 해버렸어요.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로 지금은 90일 이상만 영농에 있다 그러면 농민을 자격을 주고 등등인데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부분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2000, 당시가 2004년도인가요? 이게 이제 농지법이 이제 6년도죠. 나올 때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우루가이 라운드 지나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입산이 터지면서 사실 우리의 생명 같은 소위 말하는 식량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텃밭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4.8%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만 운영하면은 뭐 사실 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많이 수요가 없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농업에 전염을 함으로 해서 식량 안보에 이릭을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 식량을 재배하고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산업, 어떤 식량산업 기지로 봐야 될 것이지 이것을 어떤 투기 대상이라든가 개발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농지법의 근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 저희가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LH,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개혁하겠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맞냐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런 일체화를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른 LH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이 많이 논의될 것이다.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정 총리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LH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해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쳐지니까 거대한 조직이에요. 사실 2009년도에 딱 합쳐놓으니까 재계 3위였어요. 삼성, 한전, 그다음에 LH 공사였거든요. 그렇게 큰 조직이 나왔는데 사실 LH의 주요 사업을 보시면 도시 조성하는 것, 도시 재생, 그다음에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 주거복지사업, 그다음에 국가정책사업인데 이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칙을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토지에 관해서는 어떤 공공의 영역이다. 그렇지만 건설 부분은 민간의 영역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민간에서도 커졌거든요. 사실 지금 LH 수준은 우리나라 건설업계 1위라는 H사 매출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의 주요 사업을 보고 이걸 어떻게 나누냐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LH 혁신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있는 수사가 끝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까지도 합쳐지고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이 같이 맞춰주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라는 단어들이 전체 LH 개혁하고 같이 맞물려가는데 절대로 그럴 일은 아니고요. 아주 차분하게 이것들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지 수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정확히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천년 만년 갖고 갈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주 대수술의 원천을 만들어주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LH에 대한 개혁을 도모함에 있어서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넘겼으면 좋겠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너무 급하게 몰아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차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LH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권한도 너무 거대하고 비능률적이고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 될까요? 공기업의 순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LH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공급을 하고요. 주택도 공급을 하고 또 주거복지도 힘을 쓰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순기능이죠. 그 다음에 조직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그 기업에 일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먹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들이 언론에 발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더 큰 조직이지만은 문제는 이거의 어떤 분리라든지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혁신을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조직만 그냥 해체하고 분리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없다면 또다시 이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먼저 해체라든지 어떤 분리를 말하기 전에 내부 혁신,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 이런 것들을 먼저 제도적으로 정립을 해놓는 것이 먼저 선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 비단 LH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모든 공기관, 공사 등등에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 이번에는 반드시 좀 관찰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정청 논의를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검찰 역할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요.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현재 진행 중인 특수본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금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맡은 국민적인 관심사안이고 한편에서는 검찰이 수사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새로운 수사협력 방안을 정립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이 원천적으로 수사에 배제된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검경 수사권 조상위에 의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부패에 대한 수사들을 검찰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어떤 수사가 진행되면 따라서 여기에는 분명히 직위가 높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가지고 일반 정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분명히 검찰이 수사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단지 기존의 어떤 수사 역량이 검찰이 경찰이 경찰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검경이 좀 어떻게 협조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검경 어떤 수사권 조정이 어떤 갈등이 아니라 협력의 어떤 하나의 모델들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검경이 공의 좀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래. 알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사도 그렇고요. 조사도 그렇고요. LH 혁신 방안, 투기 대책도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방안, 무엇인지 직효책이 좀 없을까요? 고모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수사가 끝나야 됩니다. 수사가 끝나서 일단은 벌 받는 사람은 벌 받고 그래야 되는데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아주 초밀하게 했는데요. 그 법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부터가 사실은 국민의 어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벌써 개헌하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셨듯이 개헌을 원포인트 개선을 해서 경제 유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는 방향, 그다음에 토지, 공공토지제 이런 것들을 넣겠다 이런 부분들 그러려면 전체 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비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난 것의 가장 큰 원인은요. 택지 개발 촉진법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정부가 비밀리에 구역을 결정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구역이 결정되면 그거를 민간 토지를 수용하고 막 이러는 게 근간인데 그것만 없어도 이런 툭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밀 정보를 활용한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일탈이 저는 사라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법과 법 사이에 지금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법, 택지 개발 촉진법 등등 그런 법 체계부터 다시 한 번 큰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평론가님 혹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성형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봐요. 단순히 LH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고위공직자든지 정치인들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즉표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발본세권의 의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줄 때 국민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